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7일 목요일에 보내드리는 이탈남입니다. 이탈남 첫 순서는 SNS 핫뉴스죠. 오마이뉴스의 이주영 기자 나오셨습니다. 시작할까요? 네. 유영희 국사편찬위원장의 막말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 위원장은 지난달 내정 단계에서부터 정권 이념 편향성 문제로 자격 미달이라는 지적을 받아왔죠. 그는 이번에 국정감사 첫날부터 폭탄 발언을 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세종대왕급. 네. 지난 15일 새벽까지 진행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말미에 유 위원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 정책은 침북이었으며 미국에 당당해야 한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은 반미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한 강연 때 후진국에서 독재는 불가피했다고 발언한 사실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확인됐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 세종대왕하고 맞먹는다. 격이 높은 왕족 출신이다라고 칭송한 발언도 덩달아 드러났습니다. 이를 두고 트위터에서는 어떻게 이런 인물이 국사 편찬 위에 수장이 될 수 있냐는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한 트위터 이용자는 독립운동가인 이승만에 대해 왕족 출신임을 강조하면서 봉건적 사고를 들이대는 그 잣대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이용자는 왕족이면 격조가 높다는 기준을 쉽게 들이댈 수 있다니 한마디로 한 인물을 향한 광신적 역사관을 지닌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국사 편찬 위원장이 되는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비꼬아 말했습니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유영희 국사 편찬 위원장에게 묻는다. 4.19 혁명 당시 시민들의 행동을 성군 이승만을 몰라본 음해무지한 민중의 만행이라고 생각하는가 라고 반문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비난이 이어지고 있죠. 이미 민주당은 유 위원장 사퇴를 요구한 상태인데요.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본인의 왜곡된 역사적 시각을 강변하기 위해 클린턴 미국 전 대통령을 침묵인사로 만들어버리는 유영객 위원장이 국사 편찬 위원장에 앉아있는 한 우리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역사를 가르칠 수 없고 올바른 역사 편찬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유명 트위터리어는 유라이트의 역사 우경화 작업의 배후 중 한 명이자 망원 종결자인 유영익 위원장은 일본 우익보다 더 심각한 역사 왜곡 인식을 갖고 있는 인물입니다. 본인이 스스로 사퇴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이 즉각 경질해야 합니다. 라고 요구했습니다. 다음 소식 넘어가죠. 배성재 SBS 아나운서의 발언이 화제입니다. 같은 회사 후배인 박선영 아나운서와의 열애설에 휩싸인 그는 어제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친한 선후배의 사이일 뿐이라고 해명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나라가 이 꼴인데 무슨 연애라고 덧붙여 말했습니다. 바로 이 말을 듣고서 트위터가 시끌벅적한 건데요. 그의 발언에 센스가 돋보인다는 겁니다. 나라가 이 꼴인데 무슨 연애라는 말이 마치 유행어가 될 것 같은 예감이다. 배 아나운서가 모태 솔로들에게 새로운 핑계거리 하나를 던져줬다. 최고의 은인이다 라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배 아나운서가 연애하길 바란다는 응원의 메시지도 이어졌습니다. 한 유명 트위터 리언은 나라가 잘 돼서 배 아나운서도 꼭 연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전했고요. 또 다른 이용자는 솔로분들 나라 핑계되지 마시고 오늘의 연애는 오늘 하세요 라고 조언했습니다. 한편 변이제 미디어워치 대표는 이런 배 아나운서에 대해서 아래 것들이 날뛴다고 독서를 날렸는데요. 이에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변이제 대표의 울분을 이해합니다. 나라 꼴 때문에 본인도 연애 못하는 우국총각인데 이 우국총각이 누군데 감히 배성재 아나운서 따위가 라고 비꼬아서 말했습니다. 변 대표가 솔로인 점을 두고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계속 설정이 이어지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고지해 드릴 말씀 있는데요. SNS 한 뉴스를 담당해 주셨던 이주영 기자가 오늘로 끝입니다. 지금 출입처가 바뀌면서 앞으로 계속 외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SNS 한 뉴스를 전해 주시기가 힘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오늘 고별 인사를 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다른 기자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이주영 기자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어요. 되게 재미있었습니까? 네. 즐거웠습니다. 저 외교적 발언. 고생 많이 하셨고요.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부모라면 자녀가 싫어해도 꼭 설치할 어플이 있습니다. 부모님께 미리 다 알려주는 자녀보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 자녀의 학교폭력 문자, 인터넷 고민 검색, 실시간 위치, 유예 컨텐츠를 24시간 감지하여 부모님께 다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우리 아이 첫 번째 지킴이 스마트 보디가드를 설치하세요. 지금 설치하고 일주일 무료 체험하세요. 네. 검찰이 남북정상회담 대활업 관련 수사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참여정부 인사들을 잇따라 소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논란은 계속 거세지고 있는데 오늘은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으로 꾸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할 분은 노무현재단의 김경수 봉화사업 본부장입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본부장님. 네. 오랜만입니다. 네. 네. 저기 일단 가장 궁금한 사항부터 좀 여쭤봤으면 좋겠는데 어제 한국일보가 보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를 보면 정권 이항 때문에 2008년 2월 1일부터 24일까지 이지원 초기화 작업을 진행을 했고 이것 때문에 대화록이 누락이 된 것이다. 이런 보도를 내놨어요. 고의적으로 누락을 한 게 아니다. 이런 핵심인데 이 보도 확인해 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들도 이제 바로바로 확인을 해드리면 제일 좋겠는데요. 일단 자료는 모든 자료가 국가기록원에 가 있고 그 자료를 지금 검찰이 압수수색해서 다 들여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최종 확인은 지금 검찰이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다만 한국일보 보도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당시 상황을 놓고 추정은 가능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대화록 최종본 그러니까 대화록이 마지막 수정작업을 거쳐서 만들어진 최종 보존해야 될 기록으로 보존해야 될 대화록 최종본이 국가기록원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넘어가지 않을 가능성을 여러 가지로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 한국일보 보도를 보면 이럴 가능성 그러니까 2월 달에 어떤 형태로든 2월 달에 처리가 이루어지면서 그게 국가기록원으로 넘어가지 않을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한다는 것도 저희도 당시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만 어제 보도 내용 중에 전체적으로 세부적인 사항들은 조금 정확한 것 같지는 않은데 다만 어쨌든 2월경에 그런 처리가 이루어졌으면 그 당시에는 이런 실수나 착오의 가능성은 여러 가지로 높은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 2월 1일부터 24일까지 초기화 작업이 진행이 된 건 팩트입니까? 1월 31일까지 이제 이지원으로 보고된 자료들 보고서들은 2월 1일부터 이제 국가기록원으로 넘기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사실상 2월 1일부터는 이지원으로 이제 보고되는 자료나 문서는 기록원으로 그냥 전자문서 형태로 넘어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2월달 같은 경우에는 이지원 보고를 하더라도 종이 문서나 이런 걸 출력해서 넘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초기화 작업은 2월 1일부터 준비는 하는데요. 이제 기록물을 이관시키기 위한 분류 작업을 한 2주일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지원 시스템을 완전히 이제 전원을 내리는 거죠. 셧다운시켜서 2월 중순에 그때부터 이제 초기화라고 하는 건 서버를 포맷하는 과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실질적인 포맷 작업은 25일 며칠 전부터 들어간답니다. 2월 25일 퇴임하기 직전 며칠 전에 완전히 포맷한 작업은 그 한 25일 이전에 며칠간 작업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게 이제 국가기록원으로 이관 문제 때문에 1월 31일까지의 내용만 담고 있다. 한국일보의 보도 내용은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지원으로 보고된 자료는. 그렇죠. 그러면 최종본이 보고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그게 지금 좀 진출이 엇갈리기도 하고요. 조명균 전 비서관에 기억하고 그다음에 당시에 부속실이나 관련된 부서 관계자들이 기억이 안 난 오래된 일이다 보니까 기억이 안 나는 사람도 있고 기억이 엇갈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검찰이 지금 어쨌든 그 최종본을 최종보로 확인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좀 불분명한 기억을 가지고 몇 월이다, 몇 월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차라리 검찰이 확인한 최종본을 가지고 그게 언제 몇 월 며칠 날 보고된 거다. 아, 네. 라는 사실만 확인을 해도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얼마든지 왜 이관이 안 됐는지를 파악이 가능한데 지금까지 검찰이 전혀 내놓지를 않고 꽁꽁 숨겨두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 최종본이 언제 몇 월 며칠에 보고가 됐는가를 확인을 하면 지금 한국일보가 보도한 내용과 비교를 해가지고 추정이 얼마든지 가능해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정보는 검찰만이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고요? 제가 그저께 검찰에서 저도 참고인 신문으로 조사를 받고 나왔는데요. 10시간 가까이 받았는데 10시간 동안 조사받는 동안에 제가 숫자에 걸쳐서 지금 국민들이 왜 이건 안 됐는지를 궁금해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일단은 사실관계부터 진상을 파악을 하고 그리고 법 적용의 문제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가 밝혀지면 그걸 부인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법 적용은 진상규명 이후에 얼마든지 검찰이 할 수 있으니까 일단 진상규명을 위한 작업부터 하자. 그러려면 최종본의 보고 시점만이라도 알려주고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우리도 얘기를 할 거 아니냐. 그렇게 숫자에 걸쳐 요청했는데 검찰 측에서는 수사 기밀이라는 이유로 알려줄 수 없다. 답변만 듣고 왔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검찰 수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바로 거기로 넘어가 보죠. 그러면 엊그제 참고인 조사를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검찰은 김경수 본부장께 집중적으로 캐물은 게 어떤 건지 혹시 여기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가능합니다. 제가 갔더니만 자료를 잔뜩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 자료가 대부분 제가 그동안 하도 언론에 여러 가지 이 사건과 관련해서 오보나 잘못된 사실이 아닌 얘기들 하도 보도가 많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한 공부를 아무래도 맡고 있으니까 언론 내용을 맡다 보니까 기자 간담회나 인터뷰나 지금까지 제가 쭉 해왔던 언론에 대고 얘기했던 그 내용들 보도된 내용들하고 그다음에 재단에서 참고 자료로 낸 게 있습니다. 기자들에게 배포도 하고 홈페이지에도 올라가 있는데 그 자료들을 다 뽑아서 갖고 거기다 줄을 쳐서 그 내용을 확인하는 조사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조금 사실은 어이없긴 했는데 어차피 언론 인터뷰에 다 얘기했던 사항이면 그거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는 작업이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건 그것대로 진행을 하더라도 진상규명을 위한 구체적인 조사는 좀 같이 진행돼야 되지 않는가 네. 그런데 그런 조사가 없었어요? 전혀?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상규명으로 들어가려면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게 최종본의 이관 문제인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최종본은 이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 수사기밀이면 좋다. 자료는 내가 보자고는 얘기 안 하겠다. 수사기밀이라고 하니까. 대신에 보고 시점만이라도 그건 보고 시점을 알려주는 건 상관없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왜 이관이 안 됐는지를 당시 상황을 충분히 설명을 해주겠다. 그러면 검찰도 이관이 안 된 이유를 파악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여러 차례 이렇게 설득이라고 하면 그런데 주장도 해보고 이리 얘기해보고 저리 얘기해보고 했는데 전혀 뭐 만행이 안 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창고인으로 불러서 조사를 한다면 이게 국가기록원으로 이관 준비부터 해서 이관이 되는 과정에서 김경수 본부장이 어떤 역할을 했고 그래서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고 팩트관계가 어떻게 이걸 묻기 위해서 소환조사하는 거 아닌가요?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 전혀 묻지를 않은 겁니까? 검찰 쪽에 나중에 해명은 그렇더라고요. 마지막에 나오기 전에. 제가 대하록의 작성 과정이나 그다음에 이후에 이관 처리 과정에 직접 당사자는 아니지 않냐. 저는 인설기획교사관으로 당시에 대통령님께서 이 정상회담도 수행을 하고 계속했지만 보고서 자체를 작성하고 나중에 처리하고 이관하는데 직접 한 거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알려줄 수 없다. 아니 그러면 소환조사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 이렇게 소환조사를 하는 게 뭘 위한 조사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어제 노무현재단이 검찰 수사에 대해서 짜맞추기 수사, 표적 수사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럼 어떤 근거로 이런 의혹을 제기한 겁니까? 지금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다른 건 삭제니 이런 얘기들은 좀 부차적인 거고요. 대하록을 처음에 국정원에서 처음 녹취록을 풀어서 청와대에 보고하고 그게 대통령님께 보고가 되지 않았습니까? 10월 9일자로 보고가 됐는데 그걸 우리는 초본이라고 부르는데요. 미완성권이죠. 이게 대통령님께 보고된 다음에 대통령님이 보시고도 이게 뭔가 오류가 좀 있는 것 같으니까 부정확한 게 있는 것 같으니까 당시 회담의 기록을 위해 배석했던 조명균 비서관에게 수정 보완 작업을 지시를 하시는 거죠. 그 보고서를 재검토 처리하라 이런 식으로 내려보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초본을 가지고 조명균 비서관이 수정 작업을 거쳐서 최종본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이 초본, 처음에 대통령님께 보고됐던 대통령님께서 사실상 반려한 이 초본이 기록물이냐 아니냐. 그렇죠. 검찰은 지금 제가 조사를 받아보니까 초본이 이거 자체로 완성된 기록물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방향으로 계속 조사를 하더라고요. 제 인터뷰 내용이나 이런 걸 가지고도. 저는 그게 아니다라고 주장을 계속 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회의록 최종본이 왜 이간 안 됐는지 두 가지인데 국민들은 오히려 초본이야 이게 기록물이냐 아니냐 이건 서로 주장이 다른 문제니까 나중에 확인하면 되는 문제고요. 중요한 건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건 회의록 최종본이 왜 이간이 안 됐냐. 이지원 사본에는 있는데 기록관에는 왜 안 갔냐.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그걸 빨리 밝혀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4초 실종 논란도 벌어지고 한 건데 뒷부분에 대한 조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앞부분에 초본을 놓고 이게 왜 기록물인지를 자신들의 논리를 가지고 계속 제 인터뷰 내용하고 반대되는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중공문서라고 했는데 중공문서 맞냐부터 그래서 제 느낌도 검찰의 지금 현재 조사가 초본을 기록물이라고 규정을 하고 이 초본을 저희들도 이간 안 시켰다고 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이 초본 자료는 기록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간 안 시켰다. 이간 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제목이 들어가 있는 표제부만 또 관리 카드의 표제부만 없앴다. 그래서 이건 안 된 거다. 우리가 다 얘기한 건데 그러면 이 초본이 기록물인지 아닌지를 놓고 논쟁이 벌어지는 건데 검찰 입장에서는 회의록 최종군의 이간에는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이 초본을 기록물이라고 규정하고 삭제나 폐기에 관여된 사람들, 이관시키지 않은 실질적으로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법적으로 처벌하는 데만 관심이 있는 거 아니냐. 잠깐만 여기서 제가 그러면 잠깐만 끊고 지금 김경수 본부장께서 파악하신 내용대로라면 만약에 검찰이 최종본을 당시 청와대가 고의로 삭제했거나 누락했다고 한다면 초본에 대해서 그렇게 집중할 이유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꾸로 해석을 한다면.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히려 최종본이 고의두락이 아님을 검찰의 수사 태도에서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검찰이 지금 최종본에 대해서는 어떤 수사 방향을 갖고 왔는지 제가 알 길이 없고요. 다만 지금 최종본을 끝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는 점을 볼 때는 오히려 최종본에 대해서도 혹시나 우려 중에 하나는 실수나 착오에 의한 어제 한국일보 보도처럼 그런 위관이 안 됐다라는 그런 식의 결론이 아니라 뭔가 좀 이걸 또 숨기기 위한 은폐나 고인 누락 이런 쪽의 수사 방향으로 또 몰아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좀 그런 걱정은 있습니다. 여기서 보강 질문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검찰 수사는 김경수 본부장에 대한 것은 김경수 본부장께 직접 접했으니까 그렇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또 다른 포인트로 질문을 그러니까 수사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혹시 그러면 교차에서 종합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제가 직접 한 건 아니고요. 아무래도 재단에서 변호인단을 선임해서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소환 조사할 때마다 변호인들이 입회를 하고 있습니다. 입회에서 조사 내용을 변호인단들이 종합을 하고 그다음에 검찰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 이런 거는 우리도 알려줘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그 변호인단의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까지 소환 조사 과정에서 검찰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는 변호인단에서 한번 정리를 해나가고 있는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정리해나가고는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초본에 집중하고 있는 배경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다른 짜맞추기 수사 표적 수사의 의구심을 지울 수 없는 또 다른 근거가 어떤 겁니까? 지금은 조금 제가 조사받을 때는 그런 질문은 없었는데 앞에 다른 분이 들어갔을 때 조사 과정에서 초본의 대통령님 보고 과정에 문재인 의원이 보고 경로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걸 계속 묻더라고요. 이거는 표적 수사가 되겠군요. 그러니까 왜 그걸 그렇게까지 질문을 하는지 해석하자면 문재인 의원을 표적으로 하고 수사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받기는 충분한 거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려야 될 게 있는데 앞서서 관계자들의 기억과 진술도 엇갈린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참고로 전해철 당시 민정수석이셨죠. 지금 민주당 의원이신 분이 전에 저희 이탈람하고 인터뷰를 할 때 어떻게 설명을 하셨냐면 알고 있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이 있고 나서 지금 말씀하신 초본을 작성해서 작성을 했는데 이게 불완전해서 보강이 필요해서 국정원의 자료가 있기 때문에 국정원으로 넘겨서 다시 그것이 정밀하게 녹취가 됐고 그게 최종본인데 그게 12월쯤이다. 이렇게 인터뷰에서 밝힌 바가 있었거든요. 제 기억이 제 기억이 제 기억이 맞다면 그렇게 본다면 물론 그런데 이것도 조금 사실관계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좀 수정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전해철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건지 전해철 의원이 그렇게 말씀하신 건지 아니면 우리 대표님께서 기억이 약간 다른 건지는 모르겠지만 객관적인 지금까지 나와 있는 사실은 대통령께서 수정 작업은 회의록 녹취록을 수정하고 최종적인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기록관리비서실에서 다른 녹취록을 만들 때도 똑같은데요. 그 회의에 배석했던 사람이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녹음만 가지고는 제대로 안 들리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발언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도 없고 그래서 녹취록의 최종 작성은 항상 그 회의의 기록을 위해 배석했던 사람이 담당하는 게 기록관리의 일반 원칙입니다. 그래서 조명균 비서관이 최종적인 수정 작업과 최종본 작성 업무를 맡았던 거죠. 국정원은 어떤 도움을 줬을지는 모르겠는데 책임지고 최종본을 작성하는 이런 조명균 비서관의 업무였고 실제로 조명균 비서관이 최종본을 마무리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도 12월이 아닐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최종본이 마무리된 건 12월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정원에 함부를 보내서 대통령님 지시로 남정부가 참고하라고 국정원에서 보관본을 최종적으로 만든 게 1월 3일로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조명균 비서관이 작성한 최종본이 국정원으로 1월 3일 이전에 넘어갔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 전에 수정 작업은 마무리했다고 봐야겠죠.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아까 처음에 제가 여쭤봤는데 한국일보보도에 기초해서 본다면 1월 31일 전에 작성이 됐던 문서 같은 경우는 이지원의 착자가 됐었다고 봐야 되는 거고 이것이 초기화 작업 때문에 누락이 됐을 가능성 이게 배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일단은 대화록 중에 1월 31일 이전에 이지원에 보고됐다는 게 지금까지 확인된 거는 사실로 확인된 건 초본이 10월 9일에 보고됐다 라고 한 건 확인이 됐고요. 그다음에 조명균 비서관이 최종본을 작성한 다음에 이걸 이지원으로 언제 보고를 했느냐 하는 것은 지금 이게 진술도 엇갈리고 그다음에 한국일보 보도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다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이 최종본을 이지원에 언제 보고를 했느냐 이게 지금 권건인 거죠. 그래서 최종본의 보고 시점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문서 생성 시점하고 이지원 보고 시점하고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 그렇죠. 이 말씀이신 거죠? 그게 이제 저희들의 2월일 가능성을 얘기를 할 때는 조명균 비서관이 당시에 얘기를 들어보면 10월달에 정상회담 이후에 11월, 12월 때 정상회담의 후속회담 워낙 정상회담도 합의사항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8개에 이르는 합의사항들을 후속 조치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법도 통과시키고 하여간 여러 가지 국내에서의 후속 조치와 남북 간의 총리회담을 비롯한 각종 회담이 엄청나게 많이 열렸다는 겁니다. 조명균 비서관이 수정 작업을 하는데도 그 와중에 텀텀히 수정을 해야 됐고 그래서 한 2개월 가까이 걸렸다는 거고 그런 조명균 비서관 본인의 당시에 업무가 워낙 가중해서 그런 부분들을 처리하는데 아무래도 여러 가지 바로바로 처리가 안 되거나 할 가능성 이런 거는 있었다고 볼 수는 있겠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또 하나 짚어야 되는 문제가 이 초본에 담겨있는 표현이 수정이 됐다. 네네. 이 문제를 제기하는 쪽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건 그래서 노무현재단 같은 경우는 아예 검찰 보고 초본을 공개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요. 네. 이 문제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일단 초본을 직접 수정한 수정 작업을 직접 한 분이 조명균 비서관이잖아요. 조명균 비서관이 검찰에서 왜 수정했냐에 대해서 진술을 한 걸 당시 입회했던 담당 배노인이 설명을 좀 해준 게 있습니다. 그걸 보면 첫 번째로 수정을 하게 된 건 대통령께서 이게 뭔가 좀 불분명하다. 오류도 좀 있는 것 같고 하니까 수정 작업을 지시했다. 본인에게. 그렇게 보면 알고 있고 지시에 따라서 수정을 시작했는데 보면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녹음 파일만 가지고는 정확히 알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자신의 메모 당시에 기록할 때 메모했던 메모 자료와 그리고 그런 걸 토대로 국정원의 초본이 불분명하게 그런 것들이 정리 안 돼 있는 걸 바로 잡았고 두 번째는 수정하다 보니까 배석했던 사람들의 바른자가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이 사람의 얘기를 했는데 다른 사람 이름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바른자가 뒤바뀌어 있는 것들도 바로 잡았고 그 외에 단어나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용어가 정확히 쓰여지지 않은 것도 바로 잡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해 나가는 과정에서 상호 정상들 간의 상호 호칭 문제 이런 점은 보통 회담에서는 상호 서로 존중하기 때문에 항상 저는 이런 식으로 표현들 많이 합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님 같은 경우는 어떤 정상이든지 간에 상대 정상에 대해서 항상 그런 존칭을 쓰는 게 거의 몸에 배어있는 분이거든요. 상대 정상도 마찬가지고요. 대부분의 경우. 그러면 그런 정상회담을 대화록이나 아니면 정상회담을 마치고 난 다음에 언론 브리핑 자료를 작성할 때 조민균 비서관의 그 작업을 담당했답니다. 그럴 때는 일반적으로 그런 호칭은 그냥 전언언, 나는언언으로 고치고 임자가 있으면 논임자를 정리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반적으로 자기가 해오던 통상적으로 해오던 관례라서 호칭도 정리했다. 그렇게 해서 최종본을 작성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초본에서 그러니까 최종본으로 가는 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한테 불리한 내용을 일부러 수정하거나 삭제하거나 이랬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근거 없는 의혹을 일축하기 위해서는 초본이 반드시 공개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초본만 공개되고 초본 전체를 공개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하면 초본에서 자종본으로 뭐가 바뀌었는지 비교표라든지 그 부분만 공개가 돼도 충분히 이게 왜 수정됐는지 하는 거는 금방 알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쓸데없는 질문이 있으신데요. 평소 궁금해서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요. 남북 정상회담이면 이게 공식적으로 녹음을 하고 녹취를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네. 보통 이게 남북 정상회담뿐만 아니고요. 해외 순방 나가면 외국에서도 정상회담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나라 정상회담에 호스트는 상대방 국가가 되기 때문에 그 경우에도 녹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녹음하고 하는 게 상호간에 양해가 되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렵고 다만 남북 정상회담의 경우에는 당시에 청와대 하나 이쪽에서 대통령께서 전학기록을 중요시하시니까 저희들이 녹음을 하나는 해본 거죠. 그렇게 해서 대화록을 작성하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호스트 쪽에서는 녹음을 합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상대방이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할 경우에는 정상회담 회의록이 작성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게 딱 정해진 관례라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평소에 이거 계속 1년째 끌면서 뉴스를 보면서 궁금했던 게 조명균 당시 비사관이 녹음기를 들고 가서 녹음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정상회담이면 이게 무슨 사적인 만남도 아니고 그러면 당연히 최고의 장비로 녹음이 되고 녹음 파일이 제공되고 이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여쭤본 건데 그게 아니군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보통은 그래서 해외 순방대 정상회담 대화록의 경우에는 외교부에서 통역이 외교부 소속으로 돼 있으니까 외교부에서 정상회담 대화록을 통역의 기록이라든지 참석자의 메모 이런 걸 통해서 대화록을 만들거나 그렇게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남북정상회담 아니면 일반적으로 어떤 외국가의 정상회담 이런 데 있어서 기록이 완벽하게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완벽하게 다 기록되고 보관되고 이러는 건 아니네요, 그러면? 특히 해외에 나갔을 경우에는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냉철한 분석, 깊이 있는 통찰로 우리 사회 현안을 털어드립니다. 네, 늘 꾸준하고 알찬 코너죠. 이 목요일의 인권이야기 시간입니다. 자, 오창익 인권연대 3국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오창익입니다. 네, 자, 오늘 어떤 얘기로 풀어가 볼까요? 오늘 DNA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DNA 위법. 인권하고 DNA가 무슨 상관인가. DNA 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DNA 신원 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DNA 법이라고 앞으로 풀일 텐데요. 엄청난 논란이 됐던 법인데 사실. 네, 저도 혈애를 단신 이 법을 막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는데요. 결국은 조두순 사건 때문에 넘어갔습니다. 그 문제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DNA 얘기를 좀 해야 될 텐데요. 아시는 것처럼 DNA는 사람마다 다 다르죠. 같은 DNA 정보는 없기 때문에 DNA 정보가 사람을 식별하는 아주 중요한 표지가 됩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이 DNA를 이용해서 범죄 수사를 한다든지 또는 대규모 참사 같은 데서 신원 확인을 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왔죠. 오래전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아주 오래전은 아니고요. DNA 발견은 19세기의 일이지만 DNA가 각기 다르다는 걸 발견해낸 거. 그러니까 DNA 중 특정 부위가 사람마다 다르다. 이거는 사실 1985년 영국의 한 과학자가 발견한 겁니다. 그거밖에 안 된 거예요? 네. 그 일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DNA가 사람마다 각기 다르다는 걸 발견했으니까 DNA 정보를 활용하기 시작한 건데요. 85년에 발견한 다음에 그때부터 영국에서 제일 먼저 시작하고요. 세계적으로. 미국이 이제 곧 이어서 따라갔고 나중에 일본 같은 나라가 아시아에서는 제일 먼저 시작하게 됩니다. 봉준호 감독의 살인의 추억 영화 많은 분들이 보셨는데 이 화성 연쇄살인사건 아닙니까 이때 그렇죠. 이게 연쇄살인사건인지 아니면 개별적인 것이 그냥 엮인 것인지는 아직도 논란이 있습니다. 86년부터 91년까지 이제 10명의 여성이 태안 지역이죠. 거기서 잇따라 살해되는 끔찍한 사건이 있었는데 아직도 범인이 검거되지 않았고요. 경찰이 범인 검거에 압박이 시달리니까 향숙이 좋아하던 친구처럼 여러 사람들이 용의선상에 오르고 또 가혹해경이 또 많이 있었습니다. 이때 최초로 DNA 정보를 이용해서 어떤 사람이 누명을 벗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DNA 정보를 활용할 기술이 없었으니까 일본에 의뢰하게 되거든요. 일본에 경찰과학연구소에 의뢰해가지고 누명을 벗은 사람도 있고 당시 이 자료들을 검색해보니까 좀 창피한 얘기인데 어떤 용의자의 경우에는 DNA 샘플을 보내니까 일본에서 거절합니다. 왜요? 업무 폭주다. 지금 우리나라 일도 할 게 많은데 니들 거 못해준다. 이렇게 거절당하기도 하고 이게 91년의 일입니다. 그 직후에 DNA 정보를 통해서 수사를 하거나 신원 확인을 하면 굉장히 신통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걸 한국에서도 깨닫게 되고 맨 처음 문을 연 건 1992년 대검입니다. 대검찰청에 유전자 감식 실험실이 설치되고요. 시작은 미미했지만 이후에는 굉장히 급속도로 유전자 관련 기술도 확보하고 또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도 늘어나게 됩니다. 경찰도 따라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를테면 1994년에 충주어 유람선 침몰 사건 이런 게 있었죠. 그다음에 1995년에는 산풍백화점 붕괴 사건 이런 게 대규모 참사였는데요. 이때 DNA 정보를 통한 신원 확인 작업을 진행합니다. DNA 정보를 드디어 한국에서 쓸 수 있게 된 거죠. DNA 정보 쓸모는 대단하죠. 그전에는 신원 확인을 위해서 쓰는 신체 정보라는 게 지문 정보와 혈액형이었습니다. 지문 정보도 모두 다 다르죠. 사람마다 똑같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문 정보를 통해서 범인을 권고하거나 신원 확인을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지문 정보의 문제점은 일단 범죄라면 아주 머리가 나쁜 범죄자가 아니면 범죄 현장에 지문을 남기지 않거든요. 장갑만 끼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혈액형의 경우에는 이게 A형 B형 AB형 이렇게 나눠지기 때문에 그 혈액형을 가진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둘 중에 하나를 갈라내면 모르지만 쓸모가 있긴 하나 쓸모가 제한적인 거죠. 그런데 DNA 정보는 다릅니다. 이럴 때는 범죄 현장만 보더라도 DNA 정보를 범죄자가 현장에 남기지 않는 건 상당히 용의 주도해도 쉽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침 타액 같은 게 있죠. 머리카락 하나 갖고. 머리카락이죠. 그다음에 피부 각질 정액. 비듬 이런 걸로도 DNA. 그럼요. 비듬 갖고도 DNA가 확인되네요. 비듬은 모르겠는데 각질은 됩니다. 각질은 돼요? 네. 비듬이 신체의 일부니까 되겠죠. 이 부분 제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한 번 전문가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혈액 물론이죠. 하여튼 이런 신체 하나 단서를 가지고도 DNA 정보를 채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같이 털 많은 사람은 범죄 저지르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실험실에 들어갈 때나 방역할 때 쓰는 온통 머리까지 다 뒤집어 쓰는 그런 복장을 하고 범죄를 저질르면 또 모르지만. 그럼 뭐 금방 티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면야 DNA 정보를 현장에 흘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DNA 정보를 통한 수사가 상당히 과학수사로서 개괄을 올렸던 게 사실이죠. 이렇게 되니까 수사기관은 좀 더 많은 성과를 올리고 싶어 했고요. 혹시 DNA 정보를 지문 정보처럼 활용하면 안 될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 하면 대한민국 국민은 만 17살이 되면 모두 다 국가에 지문 정보를 제출합니다. 지문 날인 제도죠. 그렇죠.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기가 막힌 제도인데요. 지문 정보는 경찰청에서 이미 90년대에 전산화 데이터베이스화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문 자동검색 시스템도 갖고 있는데요. 또 경찰관들은 우리 시민들은 지문을 봐도 다 비슷하게 생겼지만 경찰관들은 훈련을 받아가지고요. 지문을 보면 거기다 고유번호를 매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좌돌기 우돌기 상태로 해가지고 아라비아 숫자로.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민등록번호 매기듯이 지문만 보면 그 번호를 딸 수 있습니다. 그건 훈련이 필요한 거고요. 드라마 보면 그냥 컴퓨터에 놓고 계속 막 대조하는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건 전산화가 됐기 때문에 일일이 대조할 것도 없고요. 하면 같은 유형의 지문을 탁 거의 실시간으로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엄지 지문인데 극히 일부분만 찍혀있다. 그럼 어렵죠. 그건 어렵죠. 어렵죠. 중앙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문 찍을 때 보면 지문 감식을 위해서 찍거나 신원 확인을 위해서 찍을 때 보면 손가락을 잘못 올려놨다. 다시 찍어라.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확인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쉬운 기술, 낮은 기술입니다. 단적인 예가 요즘은 주민등록등분 이런 거 뗄 때도. 지문으로 많이 하죠. 지문으로 많이, 저도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등록이 돼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문 날인을 받는 게 사실 이유가 딱 하나거든요. 범죄수사용으로 받는 겁니다. 경찰청 감식과라는 대로 자료가 넘어가게 되는데 그렇다면 저희 인권운동하는 사람들이 가졌던 의문은 국민이 주권자하고 유권자라면서 어떻게 국민 일반을 애, 어른 할 것 없이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예비 범죄자로 간주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건 문제가 있다. 또 더군다나 우리가 좀 성찰해야 될 것은 일본이 외국인 등록 지문 날인 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거 우리나라에서 되게 비판 거 아니에요? 그렇네요. 그거 제1동포들이죠. 우리 제1동포들이 일본인으로 기화하면 지문을 찍을 필요가 없지만 한국인, 조선인으로 살려면 지문을 찍어야 되는 겁니다. 반복해서. 그럼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외국인 노동자들도 다 지문 날인 하나 채취하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비판했는데 일본 정부의 행태에 대해서 한국 민관이 함께 비판했습니다. 민관은 물론이고 정부는 아주 강력하게 비판했는데 저도 그때 육성으로 들었던 게 일본 사람들 얘기가 아니, 니네는 전 국민에게 지문을 받으면서 우리가 외국인한테 받는 걸 가지고 뭘 그러냐. 제1동포가 역사적 연원이 있어서 일본에 살게 된 건 사실이지만 법률적으로 외국인인 건 맞거든요. 그러니까 좀 굉장히 궁색하게 됐는데 그나마 일본은 1988년인가요? 이거 이 제도로 98년이군요. 이 제도로 없앴습니다. 없앴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지문 날인을 받고 있죠. 지문 날인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거기에 전 국민의 지문 정보가 담겨 있으니까 혹시 범행 현장에서 지문 정보를 채취했을 때는 그 데이터베이스와 실시간으로 비교해서 바로 어떤 사람인지 특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DNA에 한번 적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검찰, 경찰이 했던 겁니다. 관련 법이 있어야 되니까 DNA법을 만들어서 DNA 정보를 안정적으로 채집하게 하고 또 하나는 그것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관리하도록 하자. 이게 검찰과 경찰이 대략 1994년부터 가졌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일종의 행정편의주의의 아주 대표적인 사례라고 봐야 되는 거죠? 공무원들은 공무원들한테 무슨 일을 좀 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못한다고 하면서 하는 얘기가 인력 예산 권한이 없어서잖아요. 그런데 공무원들은 일반적으로는 인력 예산 권한을 향해서 그야말로 분화방처럼 쫓는 그런 끊임없이 분출하려는 욕구를 가진 사람들이죠. DNA법을 만들면 DNA를 관리해야 되니까 더 많은 인력이 생기고 예산도 확보하고 권한주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인력이 늘어난다는 건 내가 상급자로 진급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공무원들로서는 늘 반기는 늘 고마워하는 일이죠. 아무튼 그렇게 엄청난 전국민의 DNA 정보를 채취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논란이 있었고 반발도 있었는데 DNA법에는 어떻게 명시되어 있습니까? DNA법에는 채집 대상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어떤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서 DNA를 채집합니다. 그런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는 게 피의자 단계에서 채집을 합니까? 아니면 법원에 최종 확정 판결이 났을 때 채집을 합니까? 이게 좀 여성하게 되어 있는데요. 구속 피의자에게 채집할 수 있는데 구속 피의자의 경우에는 형이 확정되지 않았잖아요. 죄가 있는지 없는지 누구도 모르는 상태 아닙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 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동의를 구합니다. 다 동의를 구한다. 그런데 이 부분이 문제인데요. 아니 구속돼서 지금 자기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야 되는데 다른 증거가 있다 하더라도 일단 너가 들어온 김에 한번 DNA 정보 내놓고 가 이런 거예요. 동의 안 할 까닭이 없죠. 동의 안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동의를 거부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럼요. 구속 피의자는 을 중에 을이거든요. 갑을 병 정쯤 될 텐데 검찰이 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안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 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수형자에게 형이 확정된 사람들에게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이미 제출 방식 그러니까 당신이 떳떳하면 DNA 정보 채집에 응해달라 이런 거고요. 두 번째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방식으로 DNA 정보를 채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래는 영장에 의해서 해야 돼요. 왜냐하면 개인의 신체 정보를 국가가 국가의 필요에 의해서 갖다 쓰는 거기 때문에 영장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실무에서 보면요. 서기호 의원실이 법무부에 물어봐서 확보한 지난 7월 자료를 보니까 전체 DNA 채집 건수 중에서 영장에 의한 채집이 0.4%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99.6%는 뭐냐. 이미 제출이에요. 동의해서 내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었죠.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DNA 채집을 요구당합니다. 용산 참사 철거민들이 그랬고요. 최근에는 또 어떤 일도 있었냐면 부산 영도의 한진중공업 타워클레인에 올라갔던 민주노총 지도위원 김진숙 씨. 노동운동가 김진숙 씨의 경우에 또 DNA 채집을 요구당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노동운동을 열심히 하시고 헌신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긴 하지만 DNA법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 있잖아요. 이건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자기 전공 분야가 아니니까 당황하고 나중에는 변호사한테 물어보고 도움을 청해서 DNA 채집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때 느꼈던 당혹감이나 불쾌감. 이게 대체로 시작할 때는 성범죄를 막기 위해서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김진숙 지도위원이 여성인데 무슨 성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재판 중인데요. 김진숙 지도위원이 잘못했다고 범했다는 범죄 혐의가 주거침입이에요. 주거침입이라는 게 남의 공장에 들어간 것도 주거침입이 될 수 있는데 주거침입하고 DNA하고 무슨 상관이냐. 법률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법률에 크게는 11가지 범죄에 대해서 DNA 정보를 채집할 수 있도록 했어요. 우리가 아는 성범죄 같은 것도 들어 있지만 절도나 강도 살인은 물론이고 방어실화 이런 것들이 잔뜩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이탈람에서 말씀드렸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있지 않습니까? 폭처법. 폭처법 위반자도 DNA 채집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술 먹고 한 번 시비 붙은 사람 같은 경우도 다 DNA 채집 대상이 됩니까? 그렇죠. 폭행 일반 폭행은 아닌데 폭처법인데 폭처법이 거의 일반 폭행 폭행의 다수 범죄를 점하고 있으니까요. 그럼 절도는 뭐냐. 절도만 하더라도요. 우리나라에 매년 한 10만 건 정도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채집 대상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디 슈퍼에 가서 예를 들어서 꼬마 애가 너무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과자 하나를 슬쩍 했어요. 이런 경우도 그럼 채집 대상이. 채집 대상은 법적으로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폭력 사건만 하더라도 2012년 통계를 보면 매년 경매한 거 포함입니다만 31만 건 정도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채집 대상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성범죄 가지고 성범죄가 위험하기 때문에 강호순 사건 또 유영철 사건.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조두순 사건 때문에 이런 법률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실제로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지금 운영에서도 보면 성범죄하고 전혀 관계없는 범죄까지 dna 정보를 채집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dna 정보가 채집된 대상자가 한 몇 명쯤 되는지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통계가 이번 국정감사를 하면서 통계를 다시 확인해 봐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사실 저희가 민간단체도 그렇고 국정감사라는 이벤트가 아니면 정부의 자료에 접근하기가 굉장히 사실 어려워요. 알려주지도 않고요. 정보공개 청구해봤자. 네. 알려주지도 않고. 그래서 지금 앞서 말씀드린 서기호 의원실의 통계가 하나 나와 있긴 해요. 그러니까 최근 3년간 dna 시료를 채취한 건수가 6만 590명이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지를 좀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것보다 훨씬 많은 숫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교도소 구치소를 포함해서 수감되어 있는 사람이 한 10만이 넘지 않나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요. 아니고요. 늘 우리는 한 4만 2, 3천 명 정도 됩니다. 미결기결 포함해서. 그런데 4만 2, 3천인데 계속 나가는 사람이 있고 다시 들어오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김진숙 씨 같은 경우에는 김진숙 지도위원은 구속 피의자도 아니었는데 dna 시료 채취를 요구한 거죠. 그러니까 구치소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같은 건 거의 대부분이 채집 대상이 됐다고 본다면 3만 4만 갖고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6만 건이라는 건 조금 문제가 있는 자료인 것 같은데 좀 검증이 필요할 것 같고요. 하여튼 그나마 지금 나와 있는 거는 지난 7월에 서기호 의원실을 통해서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는 또 유력한 근거가 하나 있는데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경찰관들 중에서 형사들 있지 않습니까? 또 dna 정보를 채집하는 사람들이 이제 검식반이라고 그러죠. 과학수사팀 등의 영어로 c 어쩌고 이렇게 써서 다니는 분들인데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경찰청이 dna 자료를 채집했습니다. 경찰관을 대상으로요? 왜요? 아니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경찰관이 범행 현장에 자기 dna 정보를 남길 수 있다. 아 예예 증거 수집하거나 이런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제 분류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럼으로써 두 번째는 경찰관이 억울하게 당하는 일을 막아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법에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법에 근거는 없지만 임의 제출. 자기가 알아서 제출하는 건 문제가 없잖아요. 그냥 알아서 제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경찰이 아니 계급조직인데 어떻게 모든 형사가 다 알아서 제출합니까? 그건 제출하라는 지시와 명령이 있었던 거고. 일선 경찰관들 입장에서 그게 굉장히 불쾌함에도 불구하고 거부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실효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경찰청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외근 형사만 하는 게 아니라 경찰관이 10만 명쯤 되는데 앞으로 내근 직원을 포함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dna 정보를 받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얘기하는 6만 건이 관리 주체가 dna 같은 게 세 군데로 되어 있는데 법무부만 관리하는 게 6만 건이고 검찰이 관리하는 게 또 다른 수십만 건이 있고 경찰이 수십만 건이 있고 세 군데로 분산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94년에 dna 법을 만들고 싶어 하기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2009년까지 못 만들었어요. 이 법을 검찰이나 경찰에서는 인권단체가 반대해서 못 만들었다고 하는데 저희는 그 정도 힘이 전혀 없습니다. 저희가 실무에서 어떤 법을 만들자 만들지 말자라고 싸우면 거의 백전백패 했으니까요. 결국은 자기들끼리 권한 다툼입니다. 권한 다툼 하다가. 인력 예산 권한이 더 많이 생기는 이 신통한 블루오션을 검찰이 먹냐 경찰이 먹냐를 가지고 계속 10년 넘도록 다퉈 왔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2009년에 합의가 된 겁니다. 나눠먹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은 보통 법률이 보면요. 소관부서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소관부서가 세 개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대검찰청의 dna 수사 담당관 법무부의 형사법책과 경찰청의 과학수사센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할도 나누는데 어떻게 나누냐면 교도소에 갇힌 수형인 그러니까 형이 확정된 사람에게 채취한 dna 자료는 검찰이. 그다음에 구속 피의자에게 채취한 dna. 그리고 범행 현장에서 채취한 dna는 경찰이 관리하는 거로 나눠먹었고요. 그다음에 이 둘 사이의 자료는 서로 연계하도록 한다. 이게 이제 합의 상황이었고 이 합의가 되니까 입법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된 겁니다. 그때 이제 강호순 사건이 터지니까 그건 좋은 하나의 계기가 됐던 거고요. 사실 법이 만들어진 건 검찰과 경찰이 합의했기 때문에 나눠먹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럼 제가 좀 질문 들어갈게요. 경찰 범행 현장에서 dna 정보를 경찰이든 검찰이 확보를 했어요. 그런데 자 그럼 이게 누구의 dna 정보인지를 알아야만 범인 광고가 가능하지 않느냐. 그러려면 극단적으로는 전 국민의 dna 정보를 확보하고 있어야만 그것이 대조가 가능하죠. 이 논리잖아요. 간단히. 그렇게 갈 거라는 겁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수십만 건 정확한 건수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정보에 자료에 접근할 수가 없어서. 그렇지만 결국에는 전 국민으로 가고 싶어 할 겁니다. 지문 정보처럼. 그러니까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지금도 이제 왕성하게 경찰관 전체를 집어넣을 만큼 왕성하게 dna 데이터베이스의 양을 늘려가고 있는데 표본 수를. 형사사건이 터지면 이제 처음 시작되는 걸 입건이라고 하는데 입건될 때 경찰 수사 단계에서 수사 자료표라는 걸 작성합니다. 전선화되어 있는데 표에다가 이름 주소 쓰고 간단한 인적사항 쓰고 거기다 지문 정보를 찍어줘요. 열 손가락을. 만 17살 때 지문을 찍었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크거나 신체 성장이나 또 지문 장애 이런 것 때문에 지문이 변형될 수 있다고 해서 국가는 늘 기회만 있으면 지문을 다시 찍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사 자료표에 열 손가락 지문을 다 찍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산 처리가 되죠. 그것처럼 아예 입건할 때 수사 자료표에 dna 정보를 받고 싶어 하는 게 아마 경찰과 검찰일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떤 일이냐. 매년 입건되는 사람이 200만 명 정도 됩니다. 200만 명의 데이터베이스를 안정적으로 새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형사 입건된다는 게 어마어마하게 흉악한 범죄자가 됐다는 게 아니라요. 운전하다 보면 입건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매년 200만 명이 범죄 가능성이 있다고 수사 대상이 되는 건 그만큼 법률 체계가 잘못돼 있고 수사기관이 너무 왕성한 소위 범죄로 만들지 않아도 되는 것까지 범죄로 다루기 있기 때문인데 이 모든 제도는 사실 일종의 미끄럼틀 원리가 있습니다. 한 번 타면 쫙 내려가는 거거든요. dna는 일종의 봉인이 풀린 거기 때문에 입건 단계에서 다 채집하게 되어 있으면 몇 년 있으면 아직 그렇게 되어 있지 않지만 그런 방향으로 갈 거다라고 성인 같은 경우는 몇 년 하면 그냥 다 채집이 되겠구만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 입건된 적이 몇 번 있었으니까 그때 채집이 됐겠죠. 갑자기 그게 공건하면 무슨 건으로 입건되셨어요? 저는 뭐 사소한 공무집행방해 이런 겁니다. 공무집행방해. 그다음에 또 하나 여쭤볼 게. 범행 현장에서 dna 정보를 확보를 했어요. 그렇다고 무차별적으로 아무나 대주는 못하겠지만 dna 정보는 일단 갖고 있는데 다른 정황증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보를 해서 용의자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용의자의 dna 정보와 경찰이 확보한 dna 정보가 일치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용의자의 dna 정보를 채집할 수 있잖아요. 해야죠. 그때는 법원의 영장을 받아서 채집해야 되는 겁니까? 압수수색 검증 영장을 받아서 채집하거나 아니면 경찰이나 검찰에서 많이 쓰고 있는 것처럼 이미 제출 알아서 내셔. 떳떳하면 내면 되지. 죄가 없는데 왜 안 내. 그러면 내야 되거든요 사실. 그래서 영장에 의한 것보다는 소위 이미 제출에 의한 채집을 많이 하고요. 그걸 이제 비교하는 거죠. 그런데 아까 강호순 얘기를 했는데 강호순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정과가 없지 않았습니까? 없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dna를 기초로 한 수사의 성과다라는 얘기가 성립이 되기가 힘든 거죠. 그러니까 dna 데이터베이스를 아무리 만들어 논다 하더라도 지금 방식으로는 강호순은 정과가 없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dna 채집이 안 돼 있고 데이터베이스가 없는데 비교할 게 없는 거죠. 그러면 경찰이나 검찰이 또 얘기하는 거 봐라. 그래서 못하니까 dna가 넓혀야 된다 이게. 그게 여러분의 안전을 지켜드린다. 성범죄 연쇄살인 사건 이런 건 무섭지 않냐. 실제로 우리가 사람 이름으로 기억하는 하나하나의 사건들 있잖아요. 유영철 강호순 김길태 조두순 이런 사람들 사건이 터지면 법이 하나씩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시면 거의 틀림없습니다. 평소에 검찰이나 경찰이 자기들의 끊임없이 분출하려는 권력욕을 평소에는 이렇게 잘 못 내세우다가 그럴 때 이제 확 한꺼번에 처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럴 때는 사실 방어하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법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꼭 일배 사람들만은 아닐 텐데 이런 분들이 공격을 해야 되는 거죠. 넌 그럼 성범죄를 그냥 냅두자는 거냐. 너는 뭐 딸도 없냐 뭐 이런 거죠. 그리고 가끔 나오는 뉴스가 장기 미제 사건이었던 게 dna 때문에 10년 지나고 몇 년 지나서 범인 검거한다는 뉴스가 종종 나오잖아요. 오히려 여기서 설득력이 생겨버리는 거 아닙니까 대중적으로. 그런데 이제 dna의 문제점을 조금 하나 볼게요. 하여튼 가장 저는 심각한 문제가 이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어떤 범행이 있었어요. 범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큰 범죄입니다. 국민적 관심이 높아요. 대통령과 정치권이 나서서 빨리 해결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 나쁜 범죄자가 거리를 활보하는 걸 우리가 언제까지 지켜봐야 되느냐. 국가가 복지도 제대로 안 해주고 여러 가지 서비스도 제대로 안 해도 꼭 해야 될 게 치안 아닙니까. 그래서 국가의 역할이 가장 적었을 때 가장 국가가 아무것도 안 할 때의 상태를 야경 국가라고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안 해도 치안은 해야 국가인 거죠. 그러니까 치안 문제에서 흔들리면 정치적으로 부담이 크니까 빨리 건거하라. 그러면 경찰을 예로 들면 경찰은 검거 압박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정말 정직하게 차분히 오로지 진실만을 추구하면서 범인을 잡기 위해서 노력하면 좋지만 만약 어떤 경찰관 한 명이 만약 어떤 하나의 형사팀이 범인을 조작해서라도 이 사건을 해결하고 싶은 욕구가 들었을 때 dna 정보는 정말 신통한 정보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는 범인을 확정하는 소위 증거의 여왕이 자백 아닙니까. 봉준호 감독의 살인의 추억에서도 결국 형사들이 매달렸던 게 자백을 받으려고 한 거예요. 나머지 증거는 좀 안 맞아도 상관없어요. 자기가 범인이라고 하는데 끝 게임 끝났습니다. 그리고 유죄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공판중심주의라고 해서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하면서 작성했던 여러 가지 서류들보다는 직접 피고인의 육성을 들으면서 재판을 하자라는 게 강화되기 시작했고 참여정부 때부터. 그래서 법정에서 그런 게 탄핵될 가능성이 좀 있죠.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검찰이든 경찰에서 내가 수사를 받을 때 자백을 했지만 법원에 넘어가서 난 그 자백이 이러저러한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고 난 그게 아니다. 이렇게 부인하는 순간에 그 어떤 자백이 갖는 증거 능력이 상실되지 않나요. 아닙니까. 경찰 단계 조서에 증거 능력은 없지만 검찰 단계 조서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는 부인에도 증거 능력은 남아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검찰 조서 꼼꼼히 읽어봐야 되는데. 그렇게 무섭다는 거고 또 공판중심주의가 강화되지만 여전히 조서 재판이 남아있다라고 지적하는 건데 그렇지만 법원은 이런 판단은 많이 해줍니다. 자백 외에 다른 증거가 없을 때. 그럴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보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백이 증거의 여왕 여전히 증거의 여왕이긴 하지만 증거의 여왕의 자리에서 좀 밀려나기 시작하는데 이 증거의 여왕의 자리를 dna 정부가 차지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범인을 조작하고 싶어요. 끔찍한 사건에. 그러면 용의자에게 간단해요. 담배 한 대만 권해도 돼요. 담배를 피면 담배꽁초에 타액 침이 묻지 않습니까. 그 용의자의 dna 정보가 엄청나게 많이 묻어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가지고 그 담배꽁초를 가지고 이게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범행 현장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걸 거꾸로 피의자 용의자가 입증해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일단 그거를 보고 알리바이라고 그러잖아요. 범행 현장에 내가 없었다. 부재를 증명해야 되는데 그 범행이 있었던 시각에 내가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시민 입장에서 내가 그 시간에 잠을 자고 있었다. 이걸 입증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아니. 그래서 혼자 자처하는 사람이. 불가능하죠. 그럼 어떻게. 거짓말이 될 가능성이 높죠. 거짓말로 여겨질 가능성이. 그리고 가족하고 함께 있었다 하더라도 아니 가족이니까 피의자를 위해서 거짓 진술을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가족은 그런 데서 허위 진술을 해도 처벌받지 않거든요. 가족이니까 어쩔 수 없이 엄마가 아들이 살인범이라고 어떻게 증언을 하냐. 이런 거는 인간의 정리로서 이해되는 측면이 있으니까 가족이니까 허위 진술을 하는 거다. 해서 그것도 역시 탄핵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이 사람 정말로 100% 순도로 자기 집에서 자고 있었고 범죄와 무관했지만 범인으로 지목될 가능성이 높고 게다가 만약에 이 사람이 전과가 있는 사람이다. 이런 꼼짝없이 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거냐. 이걸 막으려면 첫 번째 전제는요. 수사기관, 경찰이나 검찰이 범인을 조작하거나 범죄 현장을 왜곡하거나 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정말 국민이 100% 순도로 믿을 수 있는 깨끗한 정직한 기관이어야 가능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기는 참... 그런데 우리 방송을 들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범인을 조작한다. 그건 좀 너무 극단적인 경우를 상장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아닙니까? 범인을 권고하지 못하면요. 당장 자기 목에 날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심리상태라는 게 묘해서요. 살인의 추억 영화 보세요. 어떤 사람을 범인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그게 계속 상승작용을 일으키기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집착이나 이런 데서 좀 벗어나서 계속 과학의 눈으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증거를 수집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일단 감으로 범인으로 지목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정보들을 챙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이 주어지면 이를테면 그렇게 악의가 없이 정말 악의로 범인을 조작하기도 하지만 악의 없이 편견에 의해서 범인 조작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사건이 90년대 중반 사건인데 치과 의사 모녀 살해 사건이라고 서울 북부 지역의 어떤 아파트 사건인데 제가 이제 그 사건에 참여하고 다뤄봤는데 지금도 굉장히 많은 검사들과 경찰관들은 그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국판 오제이 심슨 사건이다. 그토록 유명했던 사건이라는 뜻도 있지만 또 하나는 진짜 범인인데 증거가 좀 부족해서 이 범인이 변호사를 돈을 많이 주고 사서 요리조리 빠져나간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저도 사석에서 검사나 경찰관들 또는 검사 출신 이런 변호사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어요. 저는 사건을 다뤘으니까 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할 게 있잖아요. 화재는 어떻게 났고 이런 구체적인 얘기를 하면 구체적인 정보를 하나도 갖고 있지 못해요. 그런데 그 조직에 몸 담았다는 이유만으로 집단적인 편견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른바 감으로 때린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냥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부족하기도 해서 그렇게 판단이 정밀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가 어떻게 어떤 사안에 대해서 속속들이 다 알면서 그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건 수사에서도 그런 일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렇지 않으려면 검찰이나 경찰이란 기관을 100%로 믿든지 그 종사자들까지 다 믿어야 되는데 그런 상태가 도대체 존재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한국은 물론 아니지만 전 세계 어디에도 불가능한 거죠. 그럼 제가 또 하나 여쭤볼 게 전 국민의 DNA를 채집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리고 거기서 물론 그 자체가 갖는 문제점을 논외로 하고 만약에 권력에 의해서 내지 특정한 목적이 악용이 될 수 있다. 그 DNA 정보가. 지금 말씀하신 범인 조작 이런 케이스 말고 또 다른 악용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문정보부터 말씀드리면 지문정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그 사람 식배라는 거 하나죠. 그다음에 또 뭘 알 수 있을까요. 손가락이 얼마나 큰가. 이 정도로 알 수 있겠죠. 그러나 DNA 정보는 뭘 알 수 있을지 누구도 몰라요. DNA 관련 기술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DNA가 알려줄 수 있는 정보의 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 질병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DNA 정보에 들어가 있죠. 키, 머리카락 색깔, 용모. 그다음에 더 유전자 공학이나 이런 게 더 발전하면 더 많은 걸 알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DNA 정보는 단순히 개인을 식별하는 정보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DNA 정보를 채집하고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그 개인에 대해서 국가가 전혀 알 필요가 없는 무궁무진한 정보를 알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지문정보는 지문정보 알아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많은 손가락이 우리가 그렇게 크지 않다, 작다. 이것도 다 비슷하니까. 그러나 지문정보와 달리 DNA 정보는 전혀 다르다는 게 아주 심각한 문제고요. 이에 대해서 경찰이나 검찰, 법무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DNA 정보를 채집해서 그걸 무의미한 숫자로 그냥 코드로 매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냥 숫자로만 있는 거여서 전혀 위험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암흑의 DNA다.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그냥 숫자만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건 거짓말이죠. 왜 거짓말이냐고 그렇게 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냥 고유번호 숫자만 있는 DNA 정보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주민등록전산망과 주민등록번호와 연계돼야 의미가 있잖아요. 당연하죠. 아라비아 숫자 7689라는 DNA 정보가 있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7689가 오창이 거다. 라고 해야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전산망 심스라고 그러는데 또는 검찰이 하고 있는 같이 하고 있는 형사통합망이나 이런 데 연계되는 거죠.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그러니까 고유번호가 적혀있으면 반드시 거기에는 주민등록번호가 같이 적혀있는 겁니다. 전산으로. 그러니까 이게 고유하게 개별적으로 어떤 정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연계된 정보죠. 국가는 기본적으로 국민 개개인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알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보관되느냐. 또 유출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민등록번호 때문에 편리한 것도 있다고 많이 그러시지만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서 그게 범죄가 되는 케이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지금 그 말씀이니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만약에 그 정보가 유출이 됐다. 그러면 이제 DNA 정보로 보면 가족 병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면서요. 그러면 이건 아주 극단적인 가상이지만 예를 들어서 보험사든 어디든 그렇죠. 보험 안 받죠. 선생님 혹시 가족 중에 감으로 돌아가신 분 계시지 않아요? 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안보험 가입하시죠. 이런 식으로도 갈 수 있나요. 그런 것도 있고요. 병원에서 마케팅 대상으로 쓸 수도 있고 보험 가입을 거부당할 수도 있고 이걸 단순한 상상이라고 여기시는 분도 있겠죠. 수사기관에서 아마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러나 DNA 정보를 인류가 쓰기 시작한 게 불과 30년이 안 됩니다. 30년이 안 되는 상태에서 이렇게까지 발전해 왔어요. 앞으로 30년 후에 또는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는 이전보다 훨씬 빠르니까 아니 해킹 안 당한다는 보정도 없잖아요. 그럼요. 그럼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만약에 개인정보가 필요하다면 필요할 수 있어요. 범인을 검거해야 되니까 필요할 수 있어요. 무슨 사회보장이나 사회복지 시스템들을 돌려야 되니까 그럴 때는 언제나 그러는 것처럼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해야 됩니다. 여태까지 DNA법이 없을 때도 범행 현장에서 채집한 DNA 정보와 용의자로 특정된 사람을 비교해가지고 범인 검거했어요. 유력한 증거로 다 쓰였어요. 꼭 굉장히 많은 사람을 이를테면 우리가 현재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것처럼 이게 그래도 유명하거나 유명한 사건에 관련됐으니까 우리가 아는 건데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원들 용산참사 철검인들 또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 이런 사람들의 DNA까지 채집하고 경찰관의 DNA까지 채집하고 이러면서 DNA 정보를 무한적으로 확대시켜 나갈 일은 아니고요. 지금이라도 저는 이 법에 대해서 국회가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심각하게 봐야 되는 게 아직까지는 법률적으로 제도화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입건 단계에서 입건 단계에서 DNA 정보를 채집할 방향으로 갈 여지가 너무 크다라는 것 제가 볼 때는 가장 현실적으로 가까이 와 있는 게 바로 그 부분인 것 같은데 저는 법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성범죄로 한다고 시작하지만 강절도 폭행으로 늘러갈 것이다. 늘려갔습니다. 원리가 그래요. 그분들 일하는 방식이 그래요. 가장 예민한 것 가장 국민들 입장에서 두려워하는 것 공포를 가지고 있는 것을 건드려가지고 그다음에 딴 걸 챙기는 거거든요. 성범죄는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중간간 강제추행 합해서 일란에 만건밖에 안 되니까 그것보다는 수십만 건 일어난 사건으로 넘어가고 싶어 하는 거죠.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검찰, 경찰이 의도하는 대로 법이 만들어졌고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다음 단계는 뭐냐는 거예요. 그다음 단계는 입건되는 사람들을 다 채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남의 일이 아닌 게 예를 들어서 제가 차를 몰고 가다가 예를 들어서 접촉사고가 나가지고 원만하게 해결 안 돼가지고 그러면 이제 목소리 톤이 올라가고 민증가 갔다가 법대로 해가지고 경찰서 가게 되는 순간에 제 DNA 정보도 DNA 정보를 어떻게 채집하냐면 면봉 같은 거로요. 입을 벌리게 해서 이 안에 구강 점막이라고 하죠. 그걸 긁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닐봉지에 담는 방식으로 하는데 지문을 이렇게 손가락을 찍어주는 것도 뭐 저 같은 경우에 감수성이 예민해서 그런지 몰라도 벌레가 스물스물 기어가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경찰관 앞에서 생각해보세요. 내가 진짜 그렇게 큰 범죄를 저지르고 강간이라도 했으면 좀 사회적으로 염치가 없어서라도 입을 벌려줄 수 있지만 그것도 아니라 경미연 범죄인데 입을 쫙 벌리고 아내를 이렇게 채집당하는 게 인간입니까? 동물입니까? 하는 느낌이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가 너무 많이 지금 이명박 정권 박정희 정권이 아니라 따님이죠. 박근혜 정권 유사점이 많잖아요. 성도 갖고 가족이고. 그런데 이 정권 들어서 이렇게 국민들이 사실 정확하게 잘 모르고 정보도 많이 없는 부분에서 인권 침해 인권의 제한 후퇴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입장에서는 막아야 돼. 이렇게 한두 개가 아닐 정도로 정신없는 나날이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결론을 이렇게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남의 일이 아닐 수가 있다. 얼마든지. 그렇죠? 나의 DNA 정보가 어느 순간에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갈 수가 있다. 네. 이런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심마린클럽 회원 김별, 강정희가 후원하는 김종배의 이슈 털어주는 남자를 듣고 계십니다. 정치에게도 영혼이 있다면 국민의 편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와 어떤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을 강인함 생각이 다른 자를 감싸앉는 따뜻함을 가졌을 것입니다. 단원컨대 정치의 즐거움은 완벽한 시대의 우울증 치료제입니다. 오연호가 묻고 박원순이 답하다. 정치의 즐거움 오마이브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많이 선선하다는 표현은 아니에요. 쌀쌀하죠? 추워지고 있는데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고요. 자 저는 내일 보이는 팟캐스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